거친 풀에서 고운 모시가 되기까지 필요하다는 4,000번의 손길 보통 손이 가는 것이 아니야. 혼자서는 못해. 함께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고된 노동 이런 얘기, 저런 얘기도 하고, 노래도 하고 엄마 곁에 누구도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모시를 다 함께 했지 한없이 가늘고 여린 한 가닥의 모시가 서로 엮여 완성된 정갈하고 기품 있는 한 폭의 모시 평범한 이들이 모여 완성한 모시는 과거의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무형 문화 유산 가족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해주었고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가치에서 있다. 가치를 잊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